안녕하세요. 팔레온고무대기 판비안TV의 박상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12월 1일 전 팔레온고 형사 삭제 대상 전자정보와 압수수색 절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0월 1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도 8752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건은 아청포 위반, 유괴등 유사 성행위 위반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했고 파괴 한정도 있는데 내용은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위반으로 파괴 완성된 겁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 피고인은 2022년 4월 17일 날 13세의 피해자 A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했다. 한 곡으로 기소가 됐고 또 하나는 2022년 6월 2일 날 피해자 A를 상대로 성매수를 위해 유인 또는 권유함으로써 그것도 기소가 됐습니다. 또 피고인은 2021년 8월 9일부터 이치현 22년 5월 29일까지 6회에 걸쳐서 성매매를 하면서 피해자 B와의 행위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도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8월 9일 날 성매매 한 거 그 다음에 피고인은 2021년 10월 16일부터 2022년 4월 5일까지 7회에 걸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가늠 또는 성적학대 성착취물을 제작한 거 이것도 크게 3개의 행위로 기소가 된 겁니다. 문제는 압수수색 과정인데요. 경찰은 2022년 6월 2일 날 피해자 A 13세 미만 피해자 A의 성행위 유인으로 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합니다. 그리고 6월 4일 날 압수수색장을 발부받죠. 그리고 피고인은 2022년 6월 6일 날 휴대전화 탐색 복제 출력 과정에 대해서 불참 의사를 표시를 합니다. 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서 탐색하는 거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표시를 한 거죠. 6월 6일 날. 그래서 경찰이 22년 6월 24일 날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압수하고 압수 목록을 피고인에게 교부를 한 겁니다. 이게 1차 압수였어요. 1차 압수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경찰이 여재 수사 명목으로 22년 7월 18일 다른 피해자와 피고인을 각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종전 압수수색에서 추출한 전자정보가 저장된 컴퓨터에서 핸드폰 같은 걸 포렌식을 해서 파일로 갖고 있죠. 이 파일을 다른 저장장치에서 갖고 있던 거죠. 그 컴퓨터에서 피해자 B 다른 피해자죠. A가 아닌 피해자 B가 촬영된 영상으로 압수를 하고 피고인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한 겁니다. 2차 때는 지금 1차 압수가 이미 끝나서 압수목록에 교부하고 끝났는데 그 파일을 갖고 있는 걸 다시 검색을 해서 그 중에 피해자 B와 관련된 자료를 검색을 하고 검색한 다음에 그거를 피고인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한 거죠. 물론 피고인을 그때도 입폐를 하진 않았죠. 그랬더니 검사가 2022년 8월 23일 날 2차 압수수색 영자정보에 대해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라는 보완수사 요구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22년 9월 8일 날 법원에서 피해자 B 등에 관한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9월 10일 날 두 번째 받으면 영장 집행을 하면서 피해자 B 또는 그 외에 C라든지 다른 피해자들의 영산물도 추가 압수를 합니다. 세 번째 압수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9월 10일 압수수색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9월 10일 날 수사보고서에 9월 15일 날 교도소 접견을 해가지고 피고인에게 압수목록을 제공할 예정을 취지를 기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9월 10일 날 3차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참여를 하지 않은 거죠. 아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해서 증거목록 교부가 끝났는데 그때 다시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에 남아있는 그 상태에서 그 파일들을 다시 들어가 볼 수 있는가? 즉 영장이 집행한 후에 영장의 유효기간 내라면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가? 두 번째 피해자가 압수수색의 집행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 통지의무의 예외 사유에는 급속을 유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로 말하는가? 그러니까 집행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로 말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2차 압수수색 두 번째 거 2022년 6월 24일 날 전자적으로 압수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압수 명령과에 교부한 이상 영장의 효력이 확실됐다. 그러니까 1차 압수수색으로 영장의 효력이 이미 상실됐기 때문에 두 번째 압수는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1차 압수수색 종료 후에 피해자 비에 관한 정보는 모두 삭제, 폐기의 대상일 뿐 더 이상 복제, 출력 또는 검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영장을 발부받아서 3차 압수수색을 했다 하더라도 하자가 치료되지 않는다. 따라서 2차 압수수색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증거될 수 없다는 거고 두 번째 3차 압수수색은 9월 12일 날 이 압수가 종료되었고 종료한 이후에 피고인에게 영장 4번 압수 명령까지 교부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피고인에게 영장도 보여주지 않았고 통지 결사도 하지 않았고 하나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에서 통지의 예배를 인정할 아무런 저항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불참 의사를 표시한 거는 첫 번째 영장, 그 영장에 대한 것이지뿐이고 두 번째 영장에 대해서 피고인의 불참 참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피해자 빚, 두 번째 압수수색은 거 세 번째 압수수색은 거 모두 증거될 수 없기 때문에 다 파괴해야 되고 따라서 이 부분은 유죄로 할 수 없다고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문제는 실무에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 사실을 넘어선 광범위한 정보의 복제본이 수사기간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파일만 가져가야 되는데 일단 모든 파일을 다 가져간 다음에 그 중에 탐색을 하고 그걸 추출하면 나머지 이거는 저보다 폐기해야 되는데 수사기간에 폐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 하고 있는 점에서 이걸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비밀이고 실무에서는 사실 거의 광범위한 표정이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전자정보의 탐색, 출력, 압수목력, 견보가 끝나면 이 해당 정보는 모두 삭제, 폐기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의 일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다른 사건의 단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무입니다. 이 사건은 이를 넘어서 폐기되어야 할 전자정보를 증거로 압수한 것이어서 대법원이 파괴한 것인데 이렇게 증거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사관이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즉 폐기되어야 할 전자정보가 수사관이 계속 보관되고 있는 불법, 위법적인 상태가 계속 지금 현재 반치되고 있고 묵인되고 있고 현재 실무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태인 거죠. 이거는 반드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데 적어도 증거로는 쓸 수 없다는 것은 이 판례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례에서 압수수색 절차에 관해서 일단 압수수색 영장이 종료가 되면 더 이상 쓸 수 없고 그 다음에 갖고 있던 파일들은 모두 삭제되기 때문에 그 파일을 들여다본 것 자체가 다 위법이어서 증거로 할 수 없다. 이건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